매일말씀묵상 민수기 이십일장 이사야 십장 오절에서 삼십사절 십편 육십편 육십일편 야급서 사장의 말씀 야급서 사장 이절에서 삼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예 야급서 기자가 3장에서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고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문제 그 하늘의 지혜를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라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려고 해도 욕심을 내어서 구하려고 하지만 얻지 못하고 또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한다는 사람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 부름으로 해서 우선 그래요. 예수 이름조차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는 어떠한 평화가 없죠. 다툼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이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또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서 어떻게 쓰려고 자기의 만족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받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서 기자는 이후에 이제 겸손함, 겸손한 자가 겸손하여야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삶, 절저히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낮추는, 나를 버리는 그러한 삶의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함.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철저히 우리가 겸허히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생명을 얻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